네 여러분 경이로운 소문 함께합니다 mtnw 이형빈 전문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처음 시작 수익률 자랑으로 또 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에너지인데요 어제 우리 경이로운 소문 시간에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 수익률 지금 10% 이상의 흐름 성적 가져가고 있는데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대명에너지 사야 된다 강조를 주셨고요 진짜 선물 같은 종목이에요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점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우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사업과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IRA 법안 이 관련해서도 수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대명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강조를 좀 드렸고 오늘 또 강한 시세 어제 종가부터 해서 강한 시세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전략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모멘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소외받아 있다가 지금 4월부터 해서 또 여러가지 국내에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대명에너지가 이전부터 대장주에 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음봉을 맞고 눌림 이후에 다시금 우상향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매수를 한 종목이고 오늘도 2만 8천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뛰어넘는 가격대가 나오는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5일선 5일선을 단기폐선 기준으로 잡으시고 일단 익철하실 수 있는 물량 절반 정도는 익철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5일선을 매도가로 지정해 놓으시고 다시금 한번 2만 8천원 이상 2만 9천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가져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대명에너지 2만 8천원 목표가로 잡아주셨는데 하루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한 2만 9천원까지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들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좀 중간중간 익철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진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우리 어제 받았었던 종목인데 벌써 한 6% 가까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는 원전주 봐야 된다 그 시기가 올 거다 누누이 강조 주셨고 우진부터 이제 흐름이 좋은데 오늘 좀 약세 흐름 보여주네요 우진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제가 지난주부터 좀 강조를 드렸던 게 4월달 원전 관련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4월달에 지금 운영 대통령이 이제 박미를 하게 되면 이 원전 관련한 미국과 원전 협력에 관련한 원전 세일즈 그리고 원전 공동 수주에 관련한 부분들을 또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지금 가격대가 좀 매수를 하시기 좀 좋은 가격대입니다 부담 없는 지금 바닷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원전주는 올해도 정책이 계속해서 좀 드라이버가 걸릴 이런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두면서 우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를 장대양봉으로 끝내주는 긍정적인 흐름이 또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작년이죠 1만 6천원 그러니까 원전 관련한 원전 세일즈 이 모멘텀이 나왔을 때 1만 6천원까지 갔던 가볍고도 좀 강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바닥을 장기 행보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기 행보에 매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지금 9,300원 오늘 약간의 음봉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만원대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홀딩을 해서 가져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여전히 좀 들어갈 만한 자리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만원 이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 워낙 긴 조정 시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4월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AS 테크윙인데요 위원님 이 종목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달려줍니다 이제는 좀 쉴 때가 됐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반도체 쪽에 지금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이 전혀 작용이 되지 못하고 주가는 반대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바닥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도 바닥을 계속해서 기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매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가는 빠졌다 그래서 적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 테크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목표가를 지금 8,800원까지 한번 높여서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일선을 끊어서 5일선을 매도가로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워낙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익절사인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멀지 않았다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 테크윙 8,800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종목 AS 들어봤고요 오늘의 소문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주 지금 안 사면 후회될 것 같아서 오늘 선춤의 관점으로 어떤 종목 주실지 궁금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항공 모빌리티 UAM 특별관까지 조성이 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 소식에 어떤 종목 괜찮나요? 위원님 네 우선 지금 국내 최대 모빌리티 전시인 서울 모빌리티 쇼가 내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우선 지금 이번 행사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신성장 사업으로 지금 육성이 된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도시만공 모빌리티가 이 행사의 키워드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 키워드에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에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금요일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도시만공 관련주는 최근에 경윤론 소원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율주행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율주행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인포뱅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인포뱅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근에는 자율주행 모멘텀과 함께 챗봇 서비스 제공을 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인공지능 AI 모멘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인포뱅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인포뱅크가 최근에 자율주행 모멘텀보다는 인공지능 모멘텀으로 2만원까지 가파른 상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차트를 돌려세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자율주행 모멘텀 소프트웨어 관련한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15,750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인포뱅크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종목 받았네요 목표가 17,000원이고요 하단 14,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원님의 관심 섹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진짜 5,000원만의 리오프닝 받았어요 최근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 주고 계시고 리오프닝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디 포커스 맞춰봐야 될까요? 화장품일까요? 네 화장품 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리오프닝 주들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부진 우려감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 주들 중에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 또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다시금 4월 본격적인 야외활동 시즌에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으로는 관광객이 또한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을 오늘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종목명은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화장품 유통사업을 지금 영의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함께 필러 그리고 보톡스 제품들을 유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리오프닝 주로 지금 올해 1분기부터 또 분기 실적이 흑자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실적과 그리고 리오프닝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요즘목도 지금 14,000년대까지 리오프닝 관련 수혜로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필요까지 없는 이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쌍바닥근을 만들고 다시금 우상향이 좀 나와주는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1만 68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그 안에서 화장품 주목하셨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청담 글로벌 받았습니다 이제 4월에는 또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청담 글로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8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